안녕하세요 타이거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토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거토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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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마 레드 슈마 블루 슈마 그린이 있죠 근데 색깔이 달라 레인보우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달라요 그쵸 블루 그린 레드를 합치면 레인보우가 되는데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색깔이 아주 달라요 그리고 우리 타돌 블루 타돌 그린 타돌 레드 타돌 레드가 없는데 우리는 타돌 무지개가 있어요 타돌 무지개 이거 봐요 블루 그린 레드 합쳐서 타돌 무지개 우와 너무 멋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무지개 슈마 무지개 슈마 무지개 슈마하고 무지개 타돌이 대결을 하겠습니다 자 메카님을 고! 고! 오우 오우 30점이 더 좋아? 30점 아빠는 60점 할게 아빠는 50점이 안돼 자 그러면 아빠가 타돌 블루 타돌무지개 타돌을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30점 내가 이겼어 레드 그린 앤 블루 그리고 블루 단데입니다 아빠도 좋았어 고! 내가 이겼다 30점 내가 30점 블루 단데니까 6점 6점이 원래 이기는건데 아빠가 잤어 타돌이 너무 멋있다 무지개 타돌이 진짜 멋있다 다져갔어 안돼 근데 슈마하고 타돌이 색다르게 보인다 그치? 응 타돌이 멋있었는데 더 멋있게 보인다 더 멋있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와 얘네들이 진짜 멋있는데 타돌 응 슈마도 무지개가 있으니까 너무 멋있게 보여 슈마 레드 와 슈마 무지개 좀 보여주자 슈마 무지개 와 슈마 무지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응 그치 응 타돌이 봤어 내가 가져갔다 슈마 블랙미터 이거 한번 잡아볼게 아빠가 슈마 무지개 슈마 무지개 슈마 무지개 메카니멀 내가 이겼어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메카니멀 고 베리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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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ホ 크랑 크랑 그랑카드! 풀! 파이얼! 발사! 세븐볼! 안 돼! 안 돼! 안 됐다! 파이얼! 절투기! 발사! 팡팡팡팡팡팡팡팡! 자, 메카니멀! 고! 자, 뭐야? 나는? 그리핑크스! 나는 레드니까 블루랜드니까 40점! 나는 이거! 자, 시오는? 레드니까 20점! 아빠가 이겼다! 크랑은 내가 가져가겠다! 크랑은 내가 가져가겠다! 응! 바꾸라! 바꾸면 안 돼! 바꾸기 업기! 놀다! 안 돼! 자, 타돌! 바람을 불어라! 타돌! 캬! 어! 크랑! 어! 불 딱지! 까크! 타세트! 뽀아아아! 뽀아아! 뽀아아! 뽀아악! 뽀아악! 최애도라는건 다행이네! 압땅! 양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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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라요! 안녕!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